안녕하세요. 레시피 읽어주는 여자입니다. 오늘은 팽이버섯을 장조림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 먼저 팽이버섯의 밑동을 잘라주세요. 버섯은 오래 씻으면 영양분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살짝만 헹궈줍니다. 냄비에 설탕과 간장을 넣고 물을 부어서 끓여주세요. 양념이 끓기 시작하면 잘라둔 팽이버섯을 넣어줍니다. 그 다음 양파를 잘게 다져넣고 대파도 송송 썰어넣어요. 매콤한 걸 좋아하시는 청양고추도 추가해줍니다. 이제 버섯이 다 익을 때까지 끓이기만 하면 완성이에요. 먹을 때는 하얀 쌀밥에 장조림 듬뿍 올리고 양념장 한 스푼 넣어주세요. 이 위에 노른자 하나를 깨설수 뿌리고 파랑 참기름으로 마무리하면 완벽해요. 노른자 톡 터뜨려서 싹싹 비벼먹으면 밥 한 그릇 그냥 뚝딱입니다. 와 이거 너무 맛있는데요? 많이 먹어요. 많이 먹어요.